드디어 다가온 오버워치 경쟁전 새시즌 김재현은 새시즌을 기념하여 방송과 채팅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빡겜을 하기 위해 녹화만 하고 혼자서 경쟁전을 돌리는데 김재현의 배치하이라이트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김재현은 새시즌을 기념하여 방송과 채팅에 신경쓰지 않고 김재현은 새시즌을 기념하여 방송과 채팅에 신경쓰지 않고 김재현은 새시즌을 기념하여 방송과 채팅에 신경쓰지 않고 아 아 아 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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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미션 됐어 야 5승 6승 4패네 야 3 3 3 3 자 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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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뭐 밖에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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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